전국 최초의 공립대한초등학교인 홍천 노천초등학교가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. 노천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국어, 수학, 영어 등의 기본교과와 자치, 공감소통, 철학, 프로젝트, 예술 등의 대안교과로 운영되며 치유와 돌봄교육도 진행됩니다. 다음 달 노천초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은 강원도에서 51명, 서울 경기지역에서 23명 등 74명이 선발됐습니다. 횡성현천고등학교와 춘천가정중학교에 이어 노천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도내 공립대한학교의 초·중·고 연계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.